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여기 아무래도 400이 온 것 같아. 여기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사람?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고 해요. 여기가 2층으로 들어가는 곤지아 성분이야. 여가면 중요합니다. 곤지아는 곤프채. 지금 시작합니다. 귀신 살골 뜨셨네.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박이야.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. 여기 지금 우리 말고 딸이 남는 거 아니야?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 어려워. 여기 뭐야?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다 진짜야! 우리 나가야 돼! 누가?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대장, 어디 있어? 빨리 가! 아... 야, 가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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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